여행동 청주의가 배틀 트림!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기대를 하진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저희 여행 레서피 SNS에 많이 찾아보실 수 있어요. 맞아요. 특히나 우리 청계천에서 정조 반차도 거기에 정조의 얼굴을 찾아라 했었잖아요. 저도 청계천을 걸으면서 아는 척을 하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거꾸로 박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묘비해서 빼서 그런 아는 척도 하고 그 여자분이 뭐래요? 여러분 추천드도 레서피 대로 많이 다니니까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3, 40대들을 위한 특별한 배틀 트립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80, 90 추억의 명작 투어! 이거만 봐도 뭐 제가 열 몇 살까지의 문화들이잖아요. 어릴 때 되게 좋아했었던 명작들을 보러 가는 여행이 되는 거죠. 좋은 거죠. 뭐 있어요? 혹시 기억나는? 이거 얘기하면 나이 티 난다? 뭐 좋아했는지? V... V? 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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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애나 그걸 알아요? 그거 알죠. 진짜 재밌게 봤죠. 요즘 신세대 분들은 이해 못 하시겠죠. 몰라. V가 뭐예요? 일로와 키트 몰라요? 전격 제트 작전을 몰라. 일로와 키트! 전격 제트 작전입니다. 몰라! 몰라! V! 몰라! 아무도 모르겠어. 모르는 척할 거야. 모르는 척할 거야. 추억 먹으려고. 일제시대는 어떤? 일제시대 10대. 저의 10대는 아무래도 홍콩 뇨와르가. 굉장히 지금. 그게 CD가 아니고 VHC.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봤어. 그러니까 지금의 한류가 있다면 그때는 홍콩 뇨와르가 어마어마했었어요. 말도 안 되게 휴지 두루마르 휴지 이렇게 목에 두르고 다니고. 성역객. 미수식이에요. 성역객이란 느낌. 다리 안 아픈데 괜히 주인발 따라간다고. 괜히 이렇게. 정말. 그래서 오늘 방청객 여러분들이 사실 저번 주까지는 대학생들이 왔다면 오늘은 연령층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직장에 100분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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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호. 제일 중요하죠. 우승한 팀에게 투표하신 방청객분들에 한해서 여행 파우치를 드릴 거고요. 그 여행 파우치를 받으신 분 가운데 한 분은? 제가 항공권을 쏩니다. 항공권. 제일 중요한 거죠. 최고야. 대결을 펼칠 우리 여행 설계자분들을 만나봐야겠죠. 자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오죠. 제가 약간 위축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렇지. 드디어 성시경이 방송에서 처음으로 약간 작아 보일 수 있어. 그렇죠. 아 이런 날이 오다니. 이번 주 여행 설계자들 모셔보겠습니다. 네. 오십시오. 우아공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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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군이 다양하네요. 농구 선수도 있고. 영화감독. 그다음에 영화감독님도 계시고. 상대팀은 무슨. 식당 주인도 계시고. 여행이. 여기는 대머리야 뭐. 아니 오늘 컨셉은. 여러분 8990 추억의. 추억의 장소를 갔다 왔잖아요. 근데 이게 제목부터가 너무 스포 아닙니까. 영웅 탐색팀 대 설렘덩크. 벌써 땡기네요. 벌써 땡겨요. 80년 90년대에는. 홍콩 영화를 빼놓고. 사실은 우리가 홀리우드 키드가 아니라. 홍콩 키드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때 성냥 많이 팔렸잖아요. 아. 여기 다. 나쁜지 모르고. 이 사이 다 흐러졌었어요. 그랬던 그 시절로. 저희가 쑥 들어갔다가. 잘 멋있다고 갔다 왔습니다. 해외에서. 명모색 원투 쓰리. 첫 별 싸우. 부작용은 뭐지? 명모색. 명모색 원투 쓰리. 첫 별 싸우. 명모색 원투 쓰리. 원총에 총알이 몇 개가 들어있나가 되게 궁금해지네. 끊이잖아요. 140발 정도 쏴요. 한 번씩 하면. 적. 다 죽을 때까지 쏘니까. 그리고 맞아도 잘 아주. 계속. 아 귀여운데? 오늘 하하 씨 주성치처럼 입고 오셨네요. 주성치 느낌 나는데요? 주성치 영어이 나오신 것 같은데. 우리 슬램덩크 팀은 어딜? 저희는 슬램덩크의 배경지인 하마쿠라를 갔다 왔습니다. 슬램덩크의 성지를 갔다 왔습니다. 국산 거고. 대여병이 나올 학교, 대여병이 낚시했던데. 학교, 전철, 걸어다뉴는 학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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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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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맞으니까… 야! 열심히 안해, 이리와봐. 완전 만족을 하셨나봐요. 너무 만족했어요. 엄청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셨다고요? 누구누구한테? 거짓말이지. 엄마랑. 사실 저희 나이 때 아까 설렘동크에서 감 잡으셨겠지만 농구가 제일 인기 있었거든요. 엄마랑. 엔베이 모든 선수, 식스맨까지 다 외웠었어요. 그렇죠. 그 정도면. 그러면 김수현 씨나 현지엽 씨도 이 슬렘동크 만화를 좋아하세요? 완전 거의 외우고 있죠. 책이에요, 책. 탈탈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윤대협 키가 몇이냐? 그것도 다 알고 지금. 몇이에요? 키가 몇이에요? 190이죠. 최치수는 키가 몇이에요? 97이죠. 김승현 씨는 키가 몇이에요? 75죠. 75예요? 네. 저랑 같네요. 그러게 나보다 작은데 그렇게 너무 잘해? 기가 막혔어요. 진짜 너무너무 잘해서. 우리 설렘동크 팀은 일본을 갔다 오신 거고 영웅 탐색팀은 홍범 갔다 오신 건데. 또 만나보시죠. 정말 재밌겠다. 너무 너무 신하게 입고 간다. 다 대가 1년을 세겼습니다. 아직 가위랜근에 가위랜근까지. 야야야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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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열심히 안해 이거 봐봐. 기가 좋아해 봐봐. 기가 씨쌍해 봐봐. 기가 수상해 봐봐. 기가 수상해 봐봐. suffragners 중간과 마지막은 시장인데. 거리가 너무 예쁘고 날씨가 또 오라면서 물론. 날씨가 또 많았다. 날씨가 또 빠져드렸네. 저기 잠깐. 아 거기에 오user아봐봐. 아 여기네. 계속 커워. 너무 예뻐. 답사 한번 봤어. 바다 옆에 바로 이렇게 전체가 될 수 있는 서퍼들. 이렇게 보니까 진짜 멋지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슬램덩크가 끝나서 굉장히 울었습니다. 오늘의 책은 내 인생 최고의 책은 슬램덩크입니다. 너무나 정말 성정책 같아요. 슬램덩크의 배경이 실제로 일본에 있대요. 너무너무 경험을 좀 해보고 싶어요. 제가 아무래도 농구에 대한 지식이 좀 없잖아요. 노동길보다는 조금 덜하잖아요. 옆에서 좀 조력자식으로. 형. 여행 한번 가실래요 형님? 여행? 형 슬램덩크 있죠 슬램덩크. 슬램덩크? 왜? 알지 나 보고 울었잖아. 그러니까 나도요. 슬램덩크하고도 같이 가자 그럼. 아 주혁이 형까지 가면 대박이죠. 출근을 꺼내기. 아.. 대형의 취임은. 해석. 낚시. 귀엽다. 대형의 최강. 184. 혈액형은 대박. B형. 대박. 해석. 치수. 뭘 생각해요. 나 엄청 뻔해. 네, 형. 날 있다, 국제공항입니다. 날 있다. 도쿄인데. 도쿄 쪽으로 가는 거죠. 도쿄, 도쿄, 국공과. 오, 더 눌러, 더 눌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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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다, 다. 자, 다들 1렬을 수겠습니다. 나 지금 가이들이니까. 자, 차렷! 열 중, 샷! 자, 오늘 어디 갈 거 같아요? 오늘은. 여기가 어느 도시입니까? 북산이 있으면, 북산을 정말 힘들게 했던 학교. 능남. 능남! 능남? 능남고등학교 혹시 윤대협이라는 캐릭터를 아시면은 저한테 여기 머리 네, 정말 여기서 그 반칙 캐릭터인데 너무 잘생기고 성격도 좋으신 분인데 사기 캐릭터 우리 대협이 형이 나올 학교예요, 고등학교 형님, 아름다웠잖아 능남고 안 가보고 싶으세요? 일단 그거부터 해서 오늘 빡빡한 스케줄 하지만 먹거리 네, 우리 또 우리 먹선생님이 저도 배고파요 배고프시죠? 바로 선생님 차례입니다 과자라니까 채워주세요 일단 가자 바로 과자야 와,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여기 어떻게 해 바다네 바닷가 앞에서 윤대협이 생겼네 그르네 역사가 있네 진짜 능남이야? 네 고용이죠, 여기 있다 백호 형이 저 능남고에 가서 근데 이게 열차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되게 멋스럽네요 도시가 진짜 예쁘네, 아기자기하고 형, 여기 비슷하지 않아요? 그쵸?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능남고교 앞이잖아 어? 아하 이게 능남고교 앞 아닐까? 오 어? 그게 왜? 네 자 맞는데, 여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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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왜냐면 더 언덕으로 쭉 올라갈 수가 있어야 돼 더 위에서 바라보거든? 내가 있는 데가 더 위잖아, 우리가 그러네 근데 여기 벽이잖아 그러니까 좀 더 가야 돼 저기 거의 끝나는 데쯤에 학교냐? 겨우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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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야, 야, 나는 그게 아니라 진짜로 소름이 돋는 거 같은 게 약간 여기 맞는 거 같지 않냐? 어? 맞는 거 같지 않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 사람들 이렇게 슬램덩크 가봐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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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슬램덩크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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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야, 이래서 여기 관광객들이 있네 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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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형, 닭살 어, 나 지금 여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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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여기 사람 관광객들 봐봐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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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여기다 여기다, 형, 형, 여기다, 어떡해 어, 나 완전 닭살 여기야, 여기야, 여기 어, 여기 어, 여기 이미 여기는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많아 좀 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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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어? 섰어? 섰어? 하아야, 좀만 뒤로 와 승현이 있는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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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돌아봐 아 딱이야,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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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너, 야 거기 서봐, 둘 다 야 아빠 보고서 네, 아빠 잠깐만 슬램덩크가 아니더라도 너무나 배경이 예뻐서 모르고도 찍어가십니다 와, 진짜 재밌다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딱 여기야 딱 여기야? 응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와, 닭살 윤대협이 왔어 대협이 왔어 대협이 왔어 누가 봐도 흔지없이 은퇴한 농구 선수 같아요 네 농구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 현역은 아닌 거 아시아의 찰스버클린 야, 옷을 좀 찰스버클린 야, 옷을 좀 찰스버클린 아, 기가 막히네 놀아 와, 스템어 어, 스템어 보러 갈 수 있는 자마크루, 자마크루 전국 자마크루, 자마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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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야, 근데 문이 닫혀있어 문이 닫혀있어 여기가 이제 대협의 역 정문입니다 능남고등학교 학교 정문입니다 관계자 여기가 이미 유명해져서 여기에 못 들어가게 했네 이거 못 보면 안 되는데 이게 진짜 어떡하냐 이거 형 하지 말라니까 그냥 이 앞에서 우리가 또 여행객들 뭔가 좀 그래도 좀 저기 봐야 되지 않냐 야 안되겠다 요 앞에서라도 찍자 너 하야 옆에 서봐 자 그러면 다음 장소에 들어가시죠 형 몸풀러 가셔야 돼요 원래 윤대협이 늦으면 뛰어다니고 그랬잖아 그렇죠 너 경기에 늦으면 뛰어오고 그러지 않았어? 저 심지어 진짜 대학생 때 프로랑 연습 게임하는데 전방 끝나고 도착한 데 있어요 근데 그게 오리올스였어요 아 그래? 네 전방 끝나고 딱 도착해서 3버터 4버터 뛰는데 한 20몇점 넘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김진 감독님 반은 남았는지 네 얘기 듣다보면 깨알같은 자랑했다 시청자들이 모르잖아요 저에 대해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잘 모를까봐 이게 누구야 지금 김수현 선수 김수현 선수가 시민상이랑 MVP를 동시에 받은 공대의 유일무이야 저희 이제 형 모아어플로 가는 겁니다 능남잡으러 가는 겁니다 뭐하러? 능남암부 능남암부로 잡으러 가는 거야? 지 안에 지금 체육관에 농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 사람들이랑 붙여도 될 것 같아요 2002년 아시안게임 부산 아시안게임 이후로 처음 두 분이서 팀을 하신 거예요 농구 매니아들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스고이 야 근데 쟤네들 야 얘네 잘한다 얘네 쟤네들이랑 하려고? 우리 지는 거 아니에요? 약간 다 강백구 같지? 더 빨라야 돼 더 빨라야 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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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오 잘한다 야 잘한다 얘들 오 잘한다 오 잘한다 저 친구들은 김승현 선수가 누군지 모를 것 같아요 뭐 이상한 동네 형이죠 되게 얕잡아 볼 수도 있어 강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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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어 강코쿠 플레이어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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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추어 끝까지 이 친구들은 이 대단함을 모르는 거죠 아 웃긴 거야 얘가 내가 구멍이니 파악했어 지금 진짜 쉽어 오! 이상한데 한일전 들어갑니다 나도 못한 춤을 취네요 안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우리 국제다 우리 국제다 우리 형 꼴밑 좀 써요 쏘먹어 얘가 나와준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형제 형 씨 좋아하네요. 발에 걸린 거죠? 네, 발에 걸린 거예요. 와, 어떻게 되 です? 정말, 아이고. 설마, 설마. ti 장면을 부상 hastいう 당 . 너 더許께서 날겠습니다. 화사님ose heart. 레이워. fase 또. 와, 잭슨, 발이 재물 낙기이다. 이거 안 되는데. 우와. 진짜 뭔가 재현되는 것 같다. 우와. 우와. 너 수비 안 해? 우와. 선수 때도 안 했던 보러 걸 역사시네요. 역시 한일전. 척. 1대1, 1대1.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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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수를 안 하시는 거예요, 피체엘은. 가요, 가요. 이제 패스만 하고. 저같아. 푹 빠져 계시네. 딱, 플러터 형.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이겼어? 잘했어, 너. 수고했어. 그짝, 그짝. 와, 진짜 잘한다, 애들. 와, 체력이 안 돼, 체력이. 못 따라가겠어. 와. 나만 한골도 못 넣었어, 지금. 야, 연습해야 돼, 지금. 안 들어갔으니까 일주일 2만 개. 아, 일주일 2만 개 알죠, 투푼. 양백코 투푼. 양백코 투푼. 네, 맞아, 맞아. 어? 또 이야기가 있나 본데? 형이 꼽았던 최고의 플레이는 뭐예요? 형 스스로가 만족했던. 내가 얘기해줄게. 아시안 게임. 삭. 삭거터. 삭거터. 얘가 최고였지. 네. 아, 저 때 이제. 주혁이 형 지금 무릎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몸 풀어놔요. 진짜 동네 아저씨 같네. 왜요? 진짜 금극거비처럼 앉아 계시네요. 아예 안 맞으세요. 아예 못 맞으세요. 왜냐면. 사실 지금 공을 만지면. 뛰고 싶어요. 아아. 공을 만지는데. 막 손을 쏟는 순간. 공을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덩크슛 했던 분 중에 유일하셨던 분 아니에요? 유일하게 백보드를 부셨던 분이죠. 그렇죠. 실제. 실제. 실제 있었던 두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만화책만 가져가도 비교를 하면서 볼 수 있어요. 기둥이 보여야 돼요. 들어올 때. 네. 기둥과. 이리 와봐 요각도야. 야 야 천천 들어와. 빨리 와봐. 빨리 와서 서. 천천 들어와. 야 야. 너 뒤로 가. 뒤로 가. 지금 만화랑 찾는 맛이 있네. 아. 찬성하는 맛이 있네. 그러니까 그 영화 좋아하는 분들은 또 영화 배경 딱 따라가고. 잠시 후에 여러분 홍콩도 어마무시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은 만화 대 영화네요. 그 백호 형이랑 치수 형이랑. 다 이 안에서 이제 능랑구를. 그렇지. 막 하는 게 아니라. 야 이거 진짜. 아 이거 교복 입고 했어야 돼. 아. 교복 입고 했으면 진짜 어떡겠다. 교복 입고 했으면 진짜. 교복 입고 했으면 진짜. 진짜 교복 입고 갔었어야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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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교복 갖고 왔어? 사실 교복은 아니야. 네. 근데. 교복 필라는 옷을 갖고 왔어. 즐길 줄 아시네요. 어. 등이. 야. 등. 뭐죠? 아 형 진짜 열심히 해.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야 부끄럽다 이 자신이. 어.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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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여기 딱 터봐요. 얼굴 딱 가리는 걸로. 오 채치수 이렇게. 저장면. 그 장면. 아 맞아요. 교복 입력의 역전. 하나 둘 셋. 아. 혹시 너무 와. 스 플련더프를 좋아하시면은. 정말 저장면. 네. 아 청끼는 예쁘다. 너무 예뻐요. 이거 100년 이상 된. 오, 집대 봐봐. 맞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구마치기관입니다. 자, 여기 있네. 김산동처럼 삼청도 맛있죠, 여러분들? 삼청도. 아, 음식이 일본도. 미쳐. 미쳐요. 가격. 아우, 괜찮아요. 너무 맛있어. 진짜 진짜 맛있죠? 맛있죠? 참 깔끔하고 정말 잘 만들어요. 맛있어. 자, 얼마나 드실까요, 이제 현지엽 선수가? 얼마나 멋진 먹방을 보여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먹고 놨어요, 정말. 자, 토혁이 나설 차례야. 네. 이걸로 된 거 세 개에다가 동물한 거. 와, 진짜 가보고 싶다. 가보고 싶다. 이 거리에 볼 것도 많고, 굉장히 먹을 거리가 많아서. 저거 유명하죠, 멸시. 아, 나시네. 야, 이거 홍콩팀 부시할 수 있어야겠는데. 안주로. 우리 마음이 훅당하네. 잘 알아. 산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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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닌, 산닌. 하지 말아요. 일단 제 마음에 쏙 든 게 이제 어묵이죠, 어묵. 아, 일본 어묵도 맛있죠? 어묵을 삶고 튀기고 여기서 다 해요, 만들어서. 맛봐봐요. 어이. 네. 맞다 먹은 거야. 음, 역시. 아오. 이걸로. 여기. 오우. 맛있네. 아, 맛있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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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우. 그러니까 따끈따끈한 거. 그것도 못 따라가지. 먹고 싶죠? 맛있겠다. 꼭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베스트 3니까 첫 번째는 어묵이었고 두 번째가 진짜 더 기대가 되는데. 아, 수리 많네요. 고로케죠. 명란 들어가 있지? 아, 이거 아이스크림 넣어봐있었어요. 세 번째? 이게 아이스크림이에요. 세 번째. 1위요. 이거 피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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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라스가 있고. 생랄치인데 우리나라 뱅을 같은. 생으로 먹을 수가 있어서. 생으로 먹는데 이걸 또 초밥으로도 하고 밥에다 올려먹기도 하고 되게 맛있어요. 피자에도 넣고 라면에도 넣고 굉장히 짜증 나게. 오. 오. 약간 비. 근데 여기 이제 피자에 올라가는데. 바로 이게 변덕규 형님의 횟집에서 갖고 온 시라스로 만든 피자. 되게 담백하고 고소하고 맛있어. 맛이 어떤 맛이지? 살짝 비릴 줄 알았더니 비릴 맛이 전혀 없어요. 잔멸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저희 가게에서 잔멸치 좀 올려서 피자 만들어 드릴게요. 아 이태원에서? 네 이태원에서요. 오전에서요. 아 이태원에서요. 그냥 굴리다. 응 작사 좀 반겼습니다.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네. 그게 뭐 회의 아니면은 그냥 뱅오퍼 만들고 끝 아니야. 진짜 이거 이해가 안 나요 한 번만에 그냥 뭐 비린내 좀 나고 토시고해 다마고라 토시고해 여기에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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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엔인가? 그죠? 260엔 총무해 아주 잘해 아 오늘 이번 여행의 히어로입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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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맞네 여기네 이거 좋아할 것 같아 조그만 걸 잠깐만요 이거 두 개 샀는데? 또 이거요? 이걸로 두 개 후다치 부다사이 우와 기가 막히네 왜 기가 막혀 아니 로컬이네 로컬이야 그냥 이거 보세요 형님 지금 형님 지금 여기 현주엽 형님이랑 농구선수 김승현 형님이랑 저기 일본에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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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야지 네 일본에 저기 슬램덩크 배경지를 왔어요 형님 우리 상민이 형한테 전화해서 노래 한 곡 풀어달라고 줄게요 상민이 형한테 전화해가지고 슬램덩크 한 번만 불러주세요 슬램덩크 한 번만 불러주세요 어? 형님 예 형님 촬영 갔는데요 형님 크레이지 포유 크레이지 포유 슬램덩크 이거 마지막 소절만 좀 불러주시면 안 돼요 형님? 마지막 소절만 좀 불러주시면 안 돼요 형님? 네? 잠깐만 여기 사람들 막 죄송합니다 형님 가정적이신 형님 지금 불러줘? 네 형님 지금 불러줘? 네 형님 크레이지 포유 크레이지 포유 슬램덩크 예이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네 1900년대 그러니까 여기 약간 그 쌍칼 느낌 나는데 여기 내가 도쿄에서 얼마나 가요? 1시간 정도 1시간 차로 2차로 차로 오 형 여기 분위기 있다 분위기 있다 잠깐만 덩크버거 덩크버거 덩크 이거 봐봐 슬랭스 슬랭스 여기 슬랭스 슬랭스 여기다 여기야 여기 여기 너무 느낌 있다 제가 보고 예약을 했는데도 못 알아봤어요 너무 달라가지고 베스트 컷을 저런 걸 해야지 그렇지 약간 옛날 일본집 같은 거잖아요 너무 좋다 여기 저 안에서 저희가 생활을 하면은 낮에는 장사하시고 밤에는 저희 숙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맥주도 저희가 알아서 다 뽑아먹게 하시고 진짜 저런 데서 한번 잡아야 돼 아 진짜? 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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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고쿠 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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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찾아놨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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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야? 아 추억이 쌓일 것 같아요 저런 데서 야 가 형 형 형 주협이 형 방 또 있어 방이 또 있다고요 아 이렇게 돼 있구나 근데 마실까? 길이가 위에서 방이 있긴 한데 형 보면 더 놀래 아 표정 안 좋으시네요 형 아 좁다 좁아 아 표정 안 좋아요 아 멱살 잡았네요 예 봐봐 형 아 좁다 좁아 좁아 와 좀처럼 분노하지 않으신 분인데 야 추억이다 그치? 아 저... 이게 뭐야 이게 야 이거 유수스테이 아니야 이거 왜 침대가 우리야 그냥 먹방 이거 럭셔리 여행이지? 럭셔리 당했구나 아니 2인당 2박에 9만원이라고요? 네 진짜 싸다 안 돼 형님 이 빛이 너무 행복해져 형 잠깐만 있어 잠깐만 있어 잠깐만 슬램로크 매니아 그래도 슬램로크 만화책 다 있어 형 우리 슬램로크로 하나가 된 거예요 아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면 계속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되니까 그렇지 이 숙소도 또 집이라고 형 이게 또 적응되지 않아요? 형님들 호텔 가면요 뻔해요 그런 추억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맞아 호텔은 기억 안 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영광이었습니다 형님들 진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니야 우리가 너 때문에 고맙지 왜 얘 때문에 고마운데 형님은 슬램덩프에 나오는 모든 학교를 다 가보진 못했지만 능남고등학교를 다녀왔습니까 저희는 어땠어요 형님은 오늘 그 좀 힘든 와중에 네 철기를 딱 보는데 진짜 여기 닭살이 닭살 쫙 돋더라고요 나는 진짜 다른 것보다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 만화를 같이 막 즐기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남들이랑 네 함께해서는 너무 좋았지만 형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나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내가 요새 너무 삶에 좀 찌들려서 사실 좀 이렇게 제대로 한 번 막 이렇게 진짜 진실되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이번 여행은 진짜 좀 많이 미소짓는 정말 기분 좋게 웃었던 기억이 많습니다 아 우리 거 괜찮다 괜찮잖아요 되게 짠하고 좋고 맛있고 재미지고 추억 남고 다 너무 좋았어요 숙소도 완벽했고 뭔가 컨셉이 내가 정말 같은 거 좋아하는 거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가서 뭔가 소박하고 예전에 있었던 향수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뭔가 여행이어서 더 잘될 거야 아니 아니 죄송한데 소식 말씀드릴게요 네 정말 숙소 가기 전까지 저도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딱 가고 있었거든요 진짜로 숙소로 딱 보는 순간 유재 씨는 이렇게 좀 비싸게 자는 것만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잘 때만큼은 편안하게 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왜 불편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땠어요? 현지엽 씨한테는 완전 불편하죠 저 솔직히 맥주를 진짜 원없이 먹을 수가 있으니까요 맥주 많이 마시고 푹 잤어요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취에서 자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갔을 때 저는 매트를 몇 장 더 깔아줘서 네 편하게 잤어요 그리고 현지엽 씨와 백구 씨 모시지만 일반인분들이 저런 데 가면 뭐 딱 맞죠 그럼요 재밌어요 새로운 친구들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자동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 게 뭐냐면 가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어떻게든 나와야 돼 어떻게든 거기에 사장님들이 맛있는 걸 해줘요 아침에 원하면 같이 우리 카멜라 감독님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안 먹어도 먹고 다 아침까지 해주니까 제가 장담하건데 아마 숙박료랑 음식 같은 거가 홍콩이랑 무지하게 가격 차이가 날 겁니다 홍콩은 너무 메인 요지고 제일 바쁘고 비싸고 첨단이기 때문에 아마 숙박비가 싼 데서 자도 근데 일본도 사실 숙박비는 조금 비싼 층이 드는데 얼마였어요? 1박에 5만 원이 조금 안 돼 2박에 9만 원 2박에 9만 원 그러니까 우리 3명이 저 거의 맥주로 9만 원은 먹은 거 같아요 맥주로 90만 원씩 먹었어요 진짜 싫어해 가세요 여러분 근데 궁금한 게 여자분들은 네 샤워하고 머리하고 이런 공간이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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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떡하지 있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 되게 좁대요 안 좁아 안 좁아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아 아 아까 형제옥씨 방향이 이렇게 됐는데 다 이것보다는 조금 높아요 네 입장이 그렇고 근데 이게 거기 문화잖아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좁아 어떻게 이런 데서 살지 않은데 곧 익숙해지고 그걸 체험하는 게 앨범 사람들은 이렇게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고 공간 활용을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아까 그 음식 다 너무 맛있어 보이던데 이게 지금 특산물이니까 이거 좀 가격이 조금 비싸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비싸진 않아요 굉장히 회로 먹은 것도 한 3천 원 2천 원 이것뿐이 안 했어요 저렴하네요 약간 비리지 않습니까? 저렴하네요 저렴하네요 멸치인데 저렴하네요 멸치 때 살아있는데 거의 다 안되면서 살짝 그 오징어 좀 이렇게 얇게 채 썰은 느낌? 아 이거야? 저거요 잔멸치 올라가니까 라면에도 넘었고 아니 저거 피자에 올라가 있다는 게 사실은 감이 안 먹어여도 들어 먹어여도 어떤 맛인지 좀 생각해서 멸치랑은 좀 달라서요 생으로 그냥 먹어도 비리지도 않고 맛있고 그거를 열을 가해서 이렇게 조리를 해도 맛있고 피자 위에서는 어떤 맛이에요? 솔직히요? 네 솔직히 솔직히 피자에 올리는 무슨 맛이냐 아무 맛도 안 나요 치즈 향이 너무 강해서 그럼 왜 울려요 난 물어보고 싶더라고 물어보지 그럼 안돼 미쳤어? 아니 아니야 저도 먹어봤는데 약간 단맛이 느껴질 정도로 되게 담백하면서 저 맛이 그렇게 강하게 나진 않았어요 굳이 왜 넣는지는 모르겠어요 굳이 넣는 이유가 그냥 모양이 좋더라고 삶아서 밥 위에 올려먹으면 또 기가 많아요 아 그렇지 밥하고 라면 위에 딱 여기 묵라면 못 먹어요 아니 그냥 서산 가서 뱅어 조금 사가지고 라면에 올리고 그럼 되죠 그게 조금 싸게 먹히긴 해요 40분에 우리 졌어? 안 졌어? 안 졌어? 라이브 콘서트 이런 영상 특이하게 구해가지고 보면 막 그 땀 흘리면서 그 무대에서만 있는데 저 콘서트 장을 가야되는데 권량 대표와 아작시 네 손으로 주쵸 안 돼 형이 내 눈을 감고 들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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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영화를 통해서 내 DNA의 어떤 한 부분에 남자라고 하는 거 영웅이라고 하는 거 영웅이라고 하는 거 수컷 느끼고 자란 거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해 보도록 하자 사실 홍콩은 1시간 정도 넘어가죠? 아유 3시간 반 3시간이 걸려? 3시간 반 3시간 반이에요? 고등학교 때 보자 그럼 우리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전성기였고 역시 또 제가 사진을 또 보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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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런 분위기가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찾아갈 수 있겠다 여기 사진 너무 좋다 한번 쭉쭉 봐요 네 네 근데 홍콩 가실 때는 꼭 그 기후를 살피고 가셔야 돼요 하나, 둘 여러분 여기는 홍콩입니다 보여줄게 자, 홍콩이 왔으니까 왕가이 감독 스타일로 찍어줄게요 지금 시간이 우리가 12시 40분이잖아 네 오늘 침사추위 쪽으로 가서 철민밀 찍었던 데도 한번 가보고 그렇지 그리고 나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는데 나는 나는 숙툰 씨가 간다고 해서 그걸 찍었어요 네 진짜 여기 홍콩 또 홍빠 아니에요 홍빠 숙툰 씨한테는 비밀로 한 게 있는데 비밀로 한 게 있는데 뭐예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이런 표시가 이런 특정 이거 빼고는 뭐 별 의미가 없는데 이런데 그러니까 바스트샷에서 풀샷으로 빠졌을 때 이 공간 이 공간에 같이 가는 파트너를 연출할 거라는 거죠 영화 속에 네 늘 존재했던 그 배우 네 가 있어 그럼 나 같은 내가 거기 그 배우가 되는 거야 네 아 감독은 역시 달라 동아시아 지역으로 네 중국 쪽으로 가야 돼 지금 바람이 굳었을 때 그러니까 다 그래서 이게 티켓을 제가 구입을 했잖아요 이게 한 사람이 살 때랑 단체로 살 때랑 가격이 달라 아 그래요? 네 더 디스카운트를 해줘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 단체 건강을 유도하기 위해서 음 그래서 열 장을 제가 썼어요 혹시 여러 개 한꺼번에 나가거든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한테 말을 붙여서 저기요 티켓 같이 사실래요 이게 나요 그게 나죠? TV예요 오 사람들의 바다만 보면 제일 먼저 아! 바다다! 이게 딱 나오는지 몰라 아 그치 시원한 맛 바다 좋아요 나는 척체실 바다가 좋아요 산이 좋아요 저는 바다요 저는 바다 여름이 좋아요 겨울이 좋아요 여름 여름 장국영 주윤발 장국영 아 유덕형 얘기는 왜 해요 사대천왕 우리 당시에는 정말 멋진 배우였는데 여름 그래도 우리가 많이 기억했던 주윤발 네 심사취 심사취 아 여기 너무 좋죠 심사취 네 펜턴로드 쪽으로 움직이 갈게요 심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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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너무 좋죠 네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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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촬영장을 저희가 찾아갑니다 촬영장은 심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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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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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뒤에 보이는 에스컬레이터 보이세요? 네 건물 뒤로 살짝 네 딱 저 장면만 보고 그 장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네 진짜 재밌겠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사진 한 장을 스크랩하거나 영화를 한편 보고 가는 거예요 보고 캡처 떠가지고 그렇죠 97년도만 인기였어요 아 그럼 또 없어 좀 변했겠다 거리가 우와 여긴 어디야 근데 이걸 찾아야 돼 이거 우와 여긴 어디야 근데 이걸 찾아야 돼 이거 우와 여긴 어디야 근데 이걸 찾아야 돼 이거 메스컬레이터 이건가? 메스컬레이터? 여기? 비슷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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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이제 좀 여기가 어 여자분들이 오면 좋아할 줄 아 이 동네가 여기를 피해야되네 왜왜왜 아니 이쁜 여자분들 넣어봤고 쇼핑할 거 넣어봤고 맛있는 집 어 잠깐만 내가 여기서 어디서 분거같아 이거 이거 그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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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분명히 TV에서 찍는데 이거를? 어 영화는 아니고 뮤직비디오 성시경 뮤직비디오에 조효정이 있어 아 저도 저기서 뮤직비디오도 찍었었고 여기야 여기 고기가 이게 한큰 로드라고 이게 이게 딱 있더라고 조효정 조효정과 같이 나와서 둘이 뭐 알콩달콩 난리를 치다가 응 여기서 뽀뽀를 하네 오 오 성시경 송시경 아니 송시경도 나와가지고 지금 뮤직비디오에 지가 주인공을 한 거야 지가 일부러 또 조효정하고 키스신을 만들었어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물어보진 못했지 그저 어색한 어? 뭐야? 아우야 아우 명장면이지 진짜 야 이게 우리 온통이 될 때인지 전혀 안 찍어 그러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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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여기 스타레이터 있잖아 스타레이터 기둥 아 응? 여기다 여기다 어 비슷해 비슷해 비슷하지 옆에 매장 바뀌었어 옆에 매장 바뀌었어 아 이게 아 이게 아 여기 돼 여기 돼 여기 돼 여기 맞고 아 매장이 좀 바뀌었어 매장이 좀 바뀌었어 매장이 좀 바뀌었어 도시니까 바뀔 수밖에 없죠 벌써 한 30년이 흘렀는데 아 기분이 이상하다 저렇게 보니까 네 자 갑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이거다 이거다 딱 이거다 똑같아 똑같아 둘 둘 셋 둘 셋 둘 셋 셋 고민을 했던 게 자전거를 우리도 홍석천 씨를 태워보고 싶었어요 저거 누구 거야? 빌리면 안 돼? 한번 해볼까? 모르겠지 차량들이 다니는 길이라 자전거에 가시면 돼요 아 그럼 이 영화 찍을 때는 자전거를 8,90년대에는 여기다 이렇게 관광 명소가 아닌 거예요 아 아 아 영화를 찍고 나니까 여기가 관광 명소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지? 우리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지? 컨셉이 지금 흔들리잖아 안 되는 거지 아 처음부터 좀 삐곡대네요 아 그러지 말고 그러면 뛰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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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이 훨씬 난데요 되게 창피했겠다 심지어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보셨어요 저 워컹에서 잘 나아오니 아 그럼 잠깐만 쉬었다가 어? 잠깐만 쉬었다가 또 찍어? 아 여기 끝났어 끝났어 천 명명으로 끝났어 어 여기서 다음은 네 청킹맨션 청킹맨션 갑시다 아 중경선님? 네 근데 분위기 자체가 왜 홍콩에서도 왕가위 감독님이 그렇게 촬영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정세를 그대로 느끼고 갈 수 있어서 그때 이렇게 인구 밀도가 많으면 촬영하기 되게 힘들었을 텐데 저게 힘들었을 텐데 아 저기 써져 있네 청킹맨션이라고 청킹맨션 아 그러네 청킹맨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저기가 있다. 여기거든. 여기가 지금 여기다. 여기 들어오는 입구야. 내가 여기서 입구에서 받아주면 뛰어들어오기 시작하면 돼. 뛰어들어오면 내가 쭉. 이렇게? 오케이. 오, 야. 이게 지금 휴대폰으로 차려온 거예요? 네. 말도 안 돼. 이렇게 효과가 되는구나. 진짜. 어플이 따로 있는데 10프레임으로 평균이 24프레임이 아니라 10프레임으로 촬영하고 낮에 정상 속도로 만들면. 이런 게 남는데. 이런 게 있어야지 추억이 남는 거예요. 정말. 이런 게 남는 거예요. 그럼. 친구끼리 가서 이렇게 치르면 되잖아요. 네. 한정만 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왕가위도 찍었다는 거야. 독창했다는 거지, 독창. 네. 왕가위도 찍었다는 거야. 우리가. 자, 갑시다. 오늘 내가 다닐 거야. 그러게. 도시 자체가 영화를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배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뭐라 그래야 되지? 응. 홍콩을 갖다 대고 그냥 그림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공간을 좀 열어주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좀 없잖아요. 응. 응. 그래서 이제.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여기 있네. 엠카페, 엠카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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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파란 천사. 파란 천사. 오. 오. 내려가는 계단. 그저, 내려가는 계단. 오. 파란 천사. 오. 오. 바꼈어요. 네. 이거야 되네. 전화답지 않아요? 이게 원래. 그러니까 아마 더듬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추억을 더듬고 가는.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가진 그런 장면이었는데. 아유, 여명이죠? 기억난다. 적당한 정말 홍콩 영화가 진짜. 안 보면 대화가 안 되니까. 옛날에는 무조건 봤었어야 돼요. 비디오 가게에서 빌려봤잖아요. 서로 빌리려고 난리였죠. 빨간의 간판이었는데 그냥 엘로우만 딱 되어 있고 아, 정말 안타까웠어요. 저 그대로 있을 줄 알았거든요. 여명이 들어갔는데 또 이 훈석촌. 또, 둘 다 좋아해. 봉 감독도 안 들어갈 수 없잖아? 잠깐만. 바바리 하나 있고. 바바리? 오, 그거 좋다. 기특하네. 오, 죽겠어. 기특하네, 기특해. 지금 온몸이 땀이야, 지금. 잠깐만, 준비. 비가 좀 오고 이가은 씨 같은 여배우만 있었어도 감작년을 한 번 연출해볼 수 있는데 내가 갔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25년 전에 나오는 거야. 되게 어려워. 이상하셨다, 진짜. 이제 뭘 좀 먹자, 홍콩. 좀 드세요, 딤섬이라도 드세요, 좀. 건물들이 되게 독특한 것 같아. 되게 독특하지. 옛날 건물이랑 요즘 건물이랑 다 섞여가지고. 저기 주윤발이 저기로 온다는 거예요, 딤섬. 이야, 이렇게 명소가. 그러니까 스파가 한 번 와서 명소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다 지금 주윤발이 기다리고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 아, 이분들이 뭐냐면 홍콩은 외국에서 오시는 메이드가 많아요. 그분들이 일요일 날에 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만남을 가지는 거예요. 거의 가이드 수준인데. 그렇죠.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아, 47년.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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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히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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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세트 아, 나 오늘 하러 갑니다. 혹시 모르죠. 어제 과음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늦게 오실 수도 있어서. 여기 고구맛스러우겠네요. 좋은데 좋은데. 평상시에. 제 배경이 좋은 점이라. 그거 진짜 좋네. 주로 이쪽이 안 돼. 그렇게 구성이 안 돼. 조롱파가 먹었던 딤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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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know 조롱파? 네. 그러면. 중국 스타. 영화 배우들이 시키는 딤섬을. 저희들이 먹고 싶습니다. 추천 좀 해주세요. 짜오롱파? 네. 짜오롱파. 새우 덤플링. 여기 덤플링. 저 부추 들어가는 거 정말. 아, 소금을 맞춰서. 네. 네. 아, 소금을 맞춰서. 아, 소금을 맞춰서. 아, 소금을 맞춰서. 이건 물 넣는 거. 소금을 맞춰서. 소령포. 이거 조금 쉽게 먹어야지. 저 이거 뭐 한대야, 뭐 한대. 잘 먹어야지. 저 소금이 치는 게 상당히 이쁘죠? 이게. 아, 이게. 이게 쌀이라서. 그렇구나. 더 조깃조깃. 아, 이제. 아우, 저거 너무 좋아. 뭐예요? 젓가락에 차에 한번 담궈 보세요. 아, 젓가락에. 아, 젓가락에. 저렇게 구워내면 갈라붙어 있으니까. 아, 저거 몰랐네. 주인발 씨가 자기한테. 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정말 있어. 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정말 있어. 이거 맞췄어요. 전복이. 전복이네. 아, 이거 그냥 녹아요. 우와. 진짜. 같이 먹고 싶다, 저거. 아, 이거 이쁘다. 아, 이거를. 아, 대박이다. 진짜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풍미장렬이랑. 네. 바로 저기서 따로 먹을 것 같은데. 어우, 전복에. 응. 좌우룡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축복받은 거죠. 아, 근데 주인발이 여기서 이거 자주 먹는다고요? 같이 이제. 오는 데에서 시켜주니까. 그 맛이. 대박. 버섯집인가? 싹시튀. 아우, 이거 뭐야. 아우, 이거. 아우, 이거. 아우, 복수야. 아우, 침 나오는데. 그래, 이게 비 오는 날은. 국물이 있어야 돼. 국물이 있어야 돼. 나랑 안 맞다. 단백질 세죠? 안 맞아요. 안 맞아요. 한국 사람이라. 네, 어쩔 수 없이. 그냥 먹어야 되는데. 또 먹어. 또 먹어. 또 먹어. 매운 걸로 잡아야 돼, 이거는. 근데 지금 먹어봐. 지금 올라왔어. 끝 맛이라고 할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막 조제해도 되나? 오. 조금 나아졌어. 조금 나아졌어, 나. 근데 확실히. 딤섬만 먹고 여기 끝내야 돼. 자, 이 집에 제가 홍술랭으로서 홍술랭 가이드에서 점수를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 별 만점에 딤섬에서 후한 점수를 땄기 때문에. 다섯 개 별 만점에. 다섯 개 별 만점에. 다섯 개 별 만점에. 세 개. 아, 근데 저희 프로그램이 솔직한 게. 오, 진짜 맛있네요. 시청자분들이 혹시 가셨다가. 이게 뭐야?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아이고. 어디서 나이 먹었나 봐. 어우. 어우. 오늘. 아. 주윤발, 장구경, 양조윤이. 뭐 이런 분들의 영화 촬영했던 장소를 조금이라도 구경할 수 있어서. 대단히 추억과 함께 즐거웠던 것 같고. 안타깝게 이제 내가 좋아하는 장구경 배우의 예전 촬영했던 멋진 장소들을 오늘은 찾아가지 못해서 좀 아쉬웠는데. 내일은 조금 더 부지런히 서둘러서 좀 많이 좀 돌아보고. 아. 장구경 잠시의. 아. 발자취를 좀. 찾아봐야 될 듯. 정국 약밭봉 감지. 아. 어.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왜 안이 울어. 왜 울어요. 왜왜. 왜왜. 그럴 일이 좀 있었죠. 공통 타몽 감지. 공통 타몽. 공통 타몽. 공통 타몽. 잘 봤습니다. 아. 맛있겠다. 찍어오신 영화. 영상 뮤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장만욱 씨가 자전거 뒤에 타고 가다가. 그냥 이렇게 무심코 돌아보는 카트가 있어요. 이렇게. 맞아. 한 번 보죠. 네. 한 번 보고. 다음 카트가 뭐가 없어요. 그냥 보고 말아요. 그래서 아. 이 타이밍에는. 석천 씨가 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석천 씨가. 아. 나야 나야. 이렇게 해주면. 그래서 뛰던 장면으로. 네. 싫다. 그런 설명. 호불호가 갈리는 거니까. 되게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명장. 명장면인데. 아직 기억나요 진짜. 이렇게 살짝 뒤에 보는 게.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피스메이커라는 영화 있어요. 네. 그 영화 보면은. 자동차 추격신이 아주.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게 오스트리아 빙이에요. 그래서 그 촬영 때문에 오스트리아 빙을 갔는데. 새벽에 혼자 거기 가봤잖아요. 너무 좋은 거야. 여기서. 그 여배우 남배우들이. 막 추격신 했던. 그런 게 묘미. 아니지. 이거 찾아가는 재미가. 이게 뭐냐면. 진짜 재밌어요. 영화 현장에서 봤던 공간과 내가 실제 보는 관계가 다른 이유가. 내가 갖고 있는 이 샷이 달라요. 맞아요. 직접 눈으로 보다가. 카메라를 슬쩍 올려보면. 그 영화의 내용 속으로 쑥 들어갈 수밖에 없게 돼있어요. 아 이거 렌즈를 통해서 보면. 네네. 그래서 옆에 배경이. 갑자기 싹 사라지고. 딱. 카메라를 드는 순간. 그 장면 영화의 장면으로 쑥 빨려 들어가면서. 추억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맨날. 맨날 이러고 다니는. 카메라 사진작가님들이 다 이거 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이거. 네. 이렇게 해서. 오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이게. 그런 게 있는 건가 봐. 그럼요. 그럼요. 홍콩 하면 이제. 4대 천왕이 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박포성. 여명. 그리고. 유덕화. 장하고. 그렇게 내놓은 잖아요. 홍콩 4대 청왕. 그게 그 다름이에요. 다른. 다음 세대에요. 아 그래요? 유덕화. 유덕화. 주윤발. 알람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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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국 형은 알람탑이야. 장국 형으로 가야지. 장국 형 알았다. 지금 현주엽 씨 계속. 아우 나 여자 좋아했는데. 아 그래요? 유덕화. 여자배우 좋아했는데. 왕조예요. 왕조예요. 아 천년 유언. 천년 유언. 종총 알아 종총. 종총. 매연박. 매연박. 매연박 알지. 유발혁. 유발혁. 알지 알지. 임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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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예쁘지 진짜. 사실은 유덕화 씨를 너무 좋아했는데. 무간도 때문에 부산국제영화제를 왔을 때 제가 만났어요. 방송을 통해서. 무간도에 여러 명장면이 있지만. 이 형 양복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 유덕화 씨의 양복이. 안감이 싹 보이는데. 빨간색이 싹 보이길래. 그래서 제가. 대본에 없는. 사실은 나는 형 양복이 좋았다. 놀래는 거야. 유덕화 씨가.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아 보는 거야. 사실 그때. 돈이 없어서. 자기 양복이. 자기 거. 그 유명한 유덕화가. 사업이 다 망해가지고. 근데 그 양복을 알아준 저를 너무 고마워해서. 지금 유덕화는 나의 의형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 뒤에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그 뒤에는 유덕화 선배님만 계속 만났어요. 야유하러 들었어요. 아우 시끄러워. 난 이런 야유가 너무 좋아. 소공이 97년도에 반환이 되기 전에. 특히.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무너져가는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사랑을 지금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갑자기 없어진다. 누군가의 어느 나라로 구속된. 이제 속해진다고 생각하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싶은 사랑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 갔던 시절인데. 근데 이게 보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거를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저희대 슬램북도. 명작이에요 명작. 원장판 다 소상하잖아요. 보다가 얘는 울었어요. 공대만. 농구하고 싶다고 할 때. 아 지지 울었어. 아 그래. 아 쌤 탁탁탁 치고 싶었는데. 명사님의 영광이신은 언제였습니다? 아니 여러분 장국영씨가. 그 대한민국에 처음 막. 토토질이라는. 토토질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럼요. 노래한 거 기억 안 나세요? 그 노래? 자 토토질 아는 사람. 알 Bill님 아니 형 형. 그때가 6.25 때 6.25 때 야 잘 같았어요. 너무oca어. 자 любойiao였어. 쉬워. 보아 소인이. 다한다고 형 형 형. 알지. 알지. 딱 춥게 또 춥게. 지켰네.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문오예요 하지마. 5번.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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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얏록 چer니까? 충 Wind 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으로 울었어. 자 전반전 여행기를 보고 난 당첨객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에브톡에서 투표해 주세요. 이 시점에서 김승현 씨. 네.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2002년도 중국이 이길 때. 네. 전반에서 이겼나요? 후반에서 이겼나요? 연장 가서 이겼어요. 연장 가서 이겼습니다. 자 전반전 결과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차이 많이 날 것 같은데. 과연 바바리 코트로 체험자를 쓴 영국 탐색팀이냐. 정말로 코트 위를 날고 돌아온 설렘 던크팀이냐. 전반전. 이제 가지 마. 빨리. 자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렘 던크. 설렘 던크. 설렘 던크. 설렘 던크.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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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전입니다. 네. 거의 박빙이었을 거예요. 지금 이제 표수를 봤는데 너무 박빙이에요. 아니 저는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현주엽 씨의 한 방이 이렇게 표를 많이 가져갈지. 처음 보고 놀랐습니다. 지금 계속 제 마음속에 영웅이었던 현주엽 선수가. 숙소에서 계속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마음에 걸려요. 본인께서 꿀잠을 주무시면. 아니 아니. 자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백호 형 만나러 가야죠. 이거 막 펴줘. 저거야 저거야. 불쌍고. 나 닭살. 진짜 나 주인 발이네. 응. 형 형 형 형 형 형.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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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리 끝났어.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진다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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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つ Get to the dino. 화이팅. 화이팅. outer mum. 쉬려네요. 이거 Appeanging. 어색해요. aca. 오늘의 네. amorph.